안녕하세요. 이병옥 콜플랩의 이병옥입니다. 이병옥 콜플랩은 멤버십 중심으로 운영되는 채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도 정말 좋은 내용을 공유합니다. 옥스윙 열심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클럽 페이지스 30분 닫고 시작해보자. 그런데 처음에 1시간 닫았던 걸 30분을 닫았더니 공이 쭉 떠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기존 어떤 스윙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퀘어로 시작을 하는 걸로 배웠는데 옥스윙은 닫고 시작하래요. 하지만 닫은 거에서 왼쪽으로 날아가는 걸 확인했으면 좀 덜 닫고 덜 닫고 덜 닫고 해서 내 기본적인 몸의 움직임은 유지하되 클럽 페이지스 방향에 따라서 공이 다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느껴가라고 여러분께 접근을 시킵니다. 가장 기본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스윙 스킬을 가르쳐 드리지만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바로 백스윙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시작이 잘못되면 절대로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백스윙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가지 이치만 익히면 돼요. 정해진 백스윙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여러분은 골프를 배울 때 스퀘어 페이스로 정렬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 낮고 길게 빼서 직후방으로 빼는 듯한 그러한 동작을 강요받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쉬워요. 백스윙은 우리가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클럽 페이스가 있으면 이 뒤쪽 편, 페이스가 있고 뒤쪽 편이 있죠. 클럽의 뒤편, 그냥 뒤편으로 빼시면 돼요. 뒤편으로. 그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스퀘어를 강요하지 않고 강조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어요. 그럼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으면 지금 클럽 페이스의 뒤쪽이 보고 있는 방향이 어디예요? 이 바깥쪽이죠? 그냥 바깥쪽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 방향으로 쳐야 돼요. 또 반대로 이렇게 열려 있으면 어떻게 쳐야 돼요? 클럽 페이스는 우측을 보고 있죠,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타겟 기준으로 우측을 보고 있죠? 그런데 안쪽으로 빼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클럽 페이스를 닫아놓고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지금은 원칙적으로 클럽 페이스에 의해서 날아가는 방향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 편이에요, 기본 편. 자, 기본 편이 아닌 건 뭐냐? 자, 보세요. 먼저 클럽 페이스를 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안쪽으로 백스윙을 빼고 스윙은 저 바깥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이 우측으로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뺐더니 일단은 무슨 볼이 나와요? 아주 정직한 푸시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푸시볼이 나옵니다. 그런데 푸시에 들어오라는 게 있어요. 푸시에서 왼쪽으로 들어올 때는 클럽 페이스 방향에 따라서 왼쪽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클럽 페이스를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클럽 페이스 30분 정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스윙을 원래는 바깥쪽으로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으로 빼서 바깥으로 쳐주면 푸시가 나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런 푸시 들어오는 응용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백스윙 방향은 우리가 공을 똑바로 치는 걸 익히는 그 원칙 속에서 연습을 할 때에는 일단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놓였건 간에 클럽 페이스가 놓인 반대 방향으로 백스윙을 들어올리고 클럽 페이스 방향대로 공을 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오차에 의한 미스, 미스 샷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샷 결과가 나왔을 때 원인과 결과를 비교해서 내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시 봅니다. 백스윙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클럽 페이스가 놓인 그 뒷방향으로 빼서 반대쪽으로 쳐주는 이런 노력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편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1시간이 닫혀 있을 때는 완전히 클럽 페이스가 이쪽 보고 있거든요. 그냥 뒤로 들어서 이런 패턴으로 거의 엎어 때리는 형태가 돼야 되고 또 30분이 닫혀 있을 때는 위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 또 이런 식으로 쳐야 되고 그 다음에 15분이 닫혀 있을 때는 여기에서 15분 닫혀 있는 데는 좀 빼고 쳤을 때 갔을 때 거의 똑바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스퀘어로 됐을 때는 여기에서 똑바로 빼서 또 돌리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약간 열렸네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옥 선생은 어렵게 가르치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나로만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그건 하나에 갇혀버려요.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판단을 해서 백스윙을 들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페이스가 보고 있는 방향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스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반대로 들어서 그쪽으로 몸을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 해서 손으로 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몸은 골프 스윙에서 몸은 무조건 왼쪽으로 돌아야 돼요. 무조건 왼쪽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똑바로 돼 있어도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어도 심지어 안으로 뺐다가 여러분의 몸은 이런 식으로 좌회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골프 스윙은 절대적인 물레회전이 있어야 돼요. 물레회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도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클럽 페이스를 어떻게 갖다 대주느냐에 따라 골프공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을 갖다가 손으로 들어서 패대기를 치면서 치는 동작에 의해서 공을 날리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동작도 필요하지만 그건 거의 응용 동작에 관련된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도자기 빚는 것과 골프 스윙은 너무 똑같아요. 물레는 돌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댕이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넓적한 거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 안에 홈을 만들 것이냐 이거는 물레는 아무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돌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페이스를 열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은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시간 정도 닫았어요. 그럼 바깥으로 빼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뜨겠지. 그러면 닫혀있는 페이스를 갖다가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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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러다 계속 변화를 주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똑바로 놨을 때 똑바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닫혀있을 때 똑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열려있을 때 똑바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영향이냐면 그립이에요. 훅 그립을 잡은 사람은 약간 열려있을 때 똑바로 가는 경향이 있고 뉴트럴 그립을 잡은 사람은 똑바로 놨을 때 똑바로 가고 윗 그립을 잡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닫혀있을 때 똑바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일단 중요한 건 나는 돌리고 있을 뿐이고 나는 갖다 댈 뿐이고 이 원칙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옥 선생이 강조하는 옥스윙의 출발점이에요. 그 출발이 어떻게 스퀘어 페이스가 됩니까? 닫혀있는 거에 의해서 반응을 보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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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면서 내가 어느 각도가 맞는지를 찾아야죠. 절대 스퀘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맞는 점이. 지금까지 이빙옥 골프 플랩의 이빙옥이었습니다. 목맞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